XSFM입니다. I, D, W, K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7월에 원래 하려고 했던 헬마우스 코너가 지금입니다. 헬마우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헬마우스 나왔습니다. 헬마우스님의 지필 의도를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일을 종종 제가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소재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고 그 흔들린 세상에 딱히 공익이 되지 않은, 뭐랄까요? 불이익만 있는 그런 이슈. 이거 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자연현상으로 치면 화산폭발 같은 거죠? 왜요? 에너지만 있고 실익은 없는. 에너지는 XS. 이게 이제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거의 관심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보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나. 그렇죠. 일명 한강의대생 실종사건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계속 뭐가 있나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뭐가 있나보다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낚였어, 낚였어. 뭘 열어도 그게 뜨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저는 사실 오늘 원고로 진필할 때 그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 알실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한창 뜨거울 때는 깊이 안 들여다보셨을 거고. 슬렁 안 썼을 거예요. 대체로 그냥 슬렁슬렁, 무슨 난장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만 쓱 보고 지나가시고 중간중간에 히트포인트 때 정도만 보셨겠죠. 문제의 빨간 아이폰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때만 보시다가 아마도 거의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쯤부터는 언론들이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이상한 음모론을 주장했던 언론 매체들과 유튜브들을 두드러워 패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 전혀 안 그랬어요. 아니, 다 따라갔어요. 그 자웅 동체였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른손으로 왼손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샴 쌍둥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티셔츠 하나를 입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에서 슬쩍 나오더니 나 원래 언론이야. 원래 이거 안 받았었어. 이런 소리야. 거짓말이야. 아니, 그 뉴스원이 그 뉴스원인데 무슨 소리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고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그 내용을 좀 보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다시 저희가 그 어떤 사고평가를 깊이 들여다볼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헬머스 코너의 성격에 맞춰서. 네. 사후평가를 약간 한 바퀴 돌아서. 우회해서. 네.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그렇습니다. 등산로에서 한 ABC 코스 있는데 혼자 D 코스 개발하는 애들. 실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해 떴을 때만 하면 됩니다. 굳이 하겠다면. 저는 보통 직업이 셀파니까 셀파는 새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굉장히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객관적인 타이틀로 만들 수 있을까. 피해자인 손정민 씨라고 지칭하게 되면 이미 오염되기 시작하는. 맞아요. 이 사안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 사안이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이자 가장 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을 존재들. 이 난장이 벌어졌던 5월달 내내 마주친 적 없었을 이름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한국의 여론 지형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느냐. 얼마나 물렁물렁한 기반 위에 서 있어서 조금 무게 좀 나가는 이상한 언론이 이쪽에서 발 한 번 구르면 출렁출렁한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게 이런 사건, 이번 사건이었던 거라고 좀 보는데. 커뮤니티라는 기반 위에 서 있죠. 그렇죠. 뱀코. 보베드림, 뱀코. 그렇죠. 그게 여론의 창구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론 전체를 뒤흔드는 덩치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럼요. 이번이 그랬었던 것 같고. 의대생에 주목한 언론의 뭐랄까요. 좀 추악함. 그건 이야기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저는 한강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섬진강이었다면, 낙동강이었다면. 거기서 사람이 실종됐다면, 이렇게 난장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도 안 된다. 그렇죠. 부산도 안 돼요. 한강만 돼요. 한강만 가능합니다. 오직 한강만 가능한 한국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북한강도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서울에 흐르고 있는, 그것도 반포 앞을 흐르고 있는 한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혹은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의 행태상 뻗치기가 가능한 데가 어디까지냐.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서울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울을 최대한 공평한 어느 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강동구까지 한강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또 한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남의 미사경전공원 있죠. 거기서 실종됐으면 안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거죠. 기자들 본인들, 한국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온갖 매체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서 일명 뻗치기를 할 수 있었던 언론 환경. 그게 부산에서만 벌어졌어도 서울에 거의 대부분의 본사를 두고 있는 매체들이 기자를 거기로 파견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매년 벚꽃축제 때 올라오는 사진이 항상 똑같은 이유죠.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태풍 사진을 3년 전 거를 그대로 쓰는 해운대 앞에 그 사진을 그대로 썼다가 걸려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뻗치기가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만큼 증폭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보도사진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일하기 쉬웠다. 그렇습니다. 말이 뻗치기지. 집합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한강가에 젊은 사람도 술 많이 먹으러 나왔거든요. 그냥 친구랑 술 먹을 약속하고 뻗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온갖 카메라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초대형 오보, 친구 휴대폰 찾았다. 그 빨간 아이폰 사건, 그게 가능했던 것도 부산이었으면 안 됐다. 한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언론 매체들의 삽질이야 다 이런 정도로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킹의 손을 놓은, 뇌절한 속보 경쟁, 쏘면 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미 한 6년쯤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스킹이 손 놓은 분야들이 있다고요. 우라카이 분야. 그러면 우라카이는 상당수 비정규직 기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쓰죠. 기자였다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자기 관심 있는 걸 쓰는데 가끔 보면 가세형 기사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라카이 기자가 가세형 구독자니까. 내가 보던 유튜브 채널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거죠. 데스킹 안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를 조합해서 조회수 빨기에 나서는 제목들. 남의 기사 우라카이. 댓글 가져다가 쓰는 여론 조성. 이거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났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전달할 게 여론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지금 수사 중이라서 더 이상 새 기사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100개씩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무슨 카페나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를 긁어다가 인터넷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취재 없이 기자가 추측한 기사를 내는 형태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에 대한 비평으로 하면 뻔한 미디어 비평이 되는데. 헬마우스 코너니까 이 행태가 어디로 갔느냐. 유튜브에 그대로 수입돼서 똑같은 양태로 반복이 됐습니다. 헬마우스는 항상 유튜브 강가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단체로 탄 포트가 계속 떠내려가는 거야. 쟤들 왜 저기 있지? 하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떠내려였던 앤데 쟤 또 왔네. 야 뉴스원 너 그만 와. 나 아니야. 오죽했으면 급기야는 이제 우리 그것은 알기 싫다의 경쟁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뤘을 정도로 난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강가에서 목격했던 그 현장.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러분도 슬쩍 파악해 보실 수 있게. 일종의 사파리 관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북극곰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북극곰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사자랑 같이 있어요. 바다 해달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 언론부터 좀 집자면 이번에는 형 동생 관계가 아니고 그냥 경쟁 관계였던 공평한 경쟁 관계 누구와 정말 똑같이 이게 그냥 중학교 운동회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형 대학교 갔는데 왔어. 왔어 그 형이 우리 중학교 지금 운동회 하는데 이게 누굴 말씀 드리신 거냐면 신뢰가 신고 그 형이 신뢰가 신고 왔어요. 나랑 똑같이 뛰려고 가짜뉴스 유튜버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통신사 언론사들이. 정말 공평하게 경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갔어도 돈은 필요하니까. 수익 구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한 번의 클릭이잖아요.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겼어요. 이겼어. 중학교 운동장에 와서 대학생이 뛰어가지고 또 악착같이 이겼어. 그거를. 독한 놈들. 이걸 이겼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상의 쭉 줄으세요 보면 1위가 연합뉴스입니다. 제목이 아무 차이가 없는 공평한 신뢰화를 신은 모습입니다. 목격자. 친구가 갑자기 물건 챙겨 손정민 옆에 다시 누웠다. 이거는 친구를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낙인 찍는. 그렇죠. 정확하게 유튜버적인 행태죠. 공평하게 신뢰화를 신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665만 회. 짭짤합니다. 1등 도장 받아갔네요. 대학생 형이 진심으로 달리는 거지. 신뢰화 신고. 손목에 1등 도장하고 공책하고 받아왔어요. 벗어버렸어. 스케치북 1등. 2위 중앙일보. 단독영상. 손정민 씨 실종 당인 CCTV에 찍힌 친구 모습. 좀 덜하죠? 그래서 2등입니다. 비슷하지만 덜해서 357만에. 와 많이도 많네요. 그다음에 KBS CCTV 전체 영상. 풀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KBS만 할 수 있는 특장점이죠. 손정민 씨 실종된 새벽. 한강 찾은 친구 가족 CCTV. 뭔가 있는 것 같은. 이거 307만 회. 동메달. 여기까지가 공책 받아가는 순서. 사실상 이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조선일보 얘기하는 프레이밍이랑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냄새 풍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평생 배운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공책 타간 목록이. 그렇죠.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 그럼 보시면 국가기관통신사가 1등이고요. 3등이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참합니다. 그 밑에 다 확인하셨네요. 마찬가지입니다. KBS, 뉴스1, YTN, MBN, 연합뉴스티비, CBS. 다 나왔어요. 형들 다 튀어나왔어요. 진짜 5만 놈들 다 나왔어요. 다 왔어. 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가 고위고. 10위에 드디어 사이버레카가 등장합니다. 아 인디펜던트. 아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얘만 중학생이야. 앞에 다 형들이에요. 프로들이 와있어. 너무해. 자 10위에 스카이문이라는 사이버레카인데. 이 영상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 구성으로만 만들어온. 자막으로만 만든 영상인데. 제목이 손정민 군 한강으로 옮기는 추정 영상 발견. 거짓말이죠. 일단. 네. 거짓말이고. 토끼굴 빠져나가기 전 알려지지 않았던 CCTV 새로운 분석 공개.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의 끝판왕인데. 손정민 씨를 살해한 어떤 세력이. 어떤 그룹이. 이 시신을 한강으로 옮겨서 강물에 빠뜨렸다라는 음모론이 있고. 그걸로 추정되는 영상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강 고수부지의 토끼굴을 빠져나가서 CCTV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음모론인데. 그런데 CCTV를 찾아냈어. 이런 얘기죠. 이 스카이문은 그러면은 이제 위에 아무리 그래도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은 거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연합뉴스 KBS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그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중학생이 한계가 있지. 이것은 거의 지금 저 황금사자기의 우승팀이 뉴욕양기친거 같아요. 심지어 올스타로 꾸려왔어. 알렉스 로드리게시 껴가지고. 그런 건데 거기서 지금 영상을 몇 개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영상 조작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영상을 좌우로 늘려가지고 사람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토끼굴을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꾸며낸다든지. 그렇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범일 조작한 거죠. 언론이. 이게 이제 10위에 그쳤고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 영상 11위 영상이 정동원의 삶이라는. 정동원의 삶이라는 뜬금포 유튜버입니다. 라이프 오브 정동원이다. 라이프 오브 정동원. 정동원도 사실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가 많을 텐데. 순간적으로 정동진? 정동원이라고 하면 무슨 뭐 예전에 그 저 배우하셨던 분. 아 네. 네. 그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이죠. 미스터 트로트에 나왔던 최연소 결선 진출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는 동원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이제 애칭으로 불리고 아주 귀여움을 받는. 그런 친구인데 그분의 이름을 도용한. 아 본인이 아니구나. 이름을 도용했어요. 도용했습니다. 정동원이랑 아무 상관없네. 하든 상관없네. 아무런 상관없네. 심지어 국적도 상관없네. 정동원의 삶이라는 유튜버. 라이프 오브 파일을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와서. 네. 아니 또 비디오가 요즘에 IPTV죠. 만 원 주고 사가지고 딱 틀었는데.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제목이 뭐냐면 제목 굉장합니다. 괄호하고 핫. 요거세요. 벌써 처음부터 핫. 핫이에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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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픔. 이걸 무려 144만 회. 와. 이거 엄청납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심심한지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심지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스트머스 시험지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에 시청층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평범한 분들과 이런 일에 과몰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판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비극 그 가족의 끔찍한 비극을 두고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과몰입판에 끼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걸 그 순간에 장사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장점이에요. 장이 서고 핫해 보이면 빠르게 모여들어서 빠르게 발전해요. 이건 한국의 아주 좋은 점이거든요. 그런데 발전을 안 시켜도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알면 되게 빠르게 변해야죠. 그렇죠. 그게 한국의 언론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코인파리 리스트였고요. 이번 코인파리의 홀오브페임 리스트였고요. 그 코인파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죠. 오징어 잎, 아기 꼬리 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이번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저런 추측이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두고 새칭 방구석 코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했었던 그분들인데 방구석 코난의 진화 버전, 코인파리 방구석 코난들 이 사람들의 대한 실태를 보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까지 추적을 해보게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까지도 제가 추적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여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종평가를 내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표 케이스를 제가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사이버, 레카 중에서도 악질이었던 세 종류를 꼽아봤는데 이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아주 악질이라서 피해자이기도 한 친구 A씨. 친구 A씨가 고소한 유튜버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고소당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대표로 고소당한 세 유튜버가 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가 얼굴을 본 적 있는 우리가 얼굴을 알고 있기도 한 푸른 곰팡이들이라고 합니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방구석 장판 아래에 살고 있던 그 독버섯.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새끼. 한국인.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그 새끼들. 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새칭, 자칭 우파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이었던 애들이 손정민 사건 혹은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라는 판이 벌어지죠. 아니 우파 유튜버들이 여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유튜브 콘텐츠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이지 1도 몰랐습니다. 다만 대신 바깥을 봤죠. 포털은 왜 이렇게 많이 다루지? 통신사는 왜 이렇게 많이 다루지? 뭘 원하는 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있다가 이 유튜브들을 발견하는 순간 헬마우스한테 연락을 했죠. 걔들이 걔들인 거죠. 왜 주로 우파 레카들이야? 걔들이 걔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일정한 범주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걔네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마케팅 대상들이 결국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 우파 유튜버들이 그동안 퍼뜨려왔던 가짜뉴스의 음모론과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자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다 보면 항상 가닿게 되는 지점.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이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이 정권이 이거를 자기들한테 분리하니까 감추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했었던 레파토리랑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이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조작하려고 한다. 우리 속이려고 한다. 그 말은 요즘에는 아무데나 다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데나 하는 거죠. 무슨 불고기 버거가 맛있는데 정권이 숨기려고 한다. 다 붙더라고요. 그렇죠. 왠지 불고기 버거가 맛없는 것 같더라고 난. 그렇죠. 맛있다는 걸 숨겼던 거야 정권에서. 그렇죠. BTS 세트에 햄버거가 없다는 걸 숨긴 거죠. 혹은 햄버거를 숨겼는 줄 몰라. 원래는 있었는데. 결국 이제 참여정보 때 모든 게 노무현탈으로 가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렴한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 지난 5월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이 사이버 레카들, 방쿠서 코난들 중에서도 가장 급작스레 성장한. 가장 수익을 많이 본. 그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유튜버 중에 하나가 김웅 기자 라이브라는 채널입니다. 김웅. 동년배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김웅 의원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던. 뉴스에서 주로 이제 사회면에서 보시던. 그렇죠. 정치면 아닙니다. 사회면에서 보시던. 만약에 최근에 복역을 하셨다면 구치소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거든요. 민사도 아니고요. 아 TV에서 기자로 나와서 보인 게 아니고 취재 대상으로 나와서 보인 그 사람이요? 그렇죠. 취재 대상이죠. 주로. 우리가 아는 그 김웅 전 기자. 선석기 사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가 걸려서 공갈미수로. 너무 악질적이어서 법원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작년 7월에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올 초에 계산상으로는 올 초에 출소를 하셨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공갈미수로 법정 구속되는 일은 진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판사들도 궁금할 거예요. 얼마나 한 거야? 형기를 꽉 채우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신 시기가 출소하고 난 직후여가지고 출소기사는 아무도 안 썼는데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때쯤 출소했구나. 이게 약간 맥락이 보이는. 그래서 공갈미수로 하다가 소리소문 없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아니, 저도 유튜브를 1년 9개월 했지만 유튜브가 무슨 망한 인간들 재활수입니까? 뭡니까? 다 와. 리헵이죠. 아무도 다 와. 약물치료소야? 뭐야. 하여튼 썸네일을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잘라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 썸네일 뭐야. 진정성 있는 썸네일. 우와, 대박. 이거 뭐랄까.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내는 카톡. 네, 맞아요. 좋은 말씀. UHD TV 광고 같아요. 크롬캐스트 배경화면 같기도 하고요. 알록달록한 꽃 배경. 이거 엄청 좋아. 사실 내용의 면면은 되게 끔찍한 얘기하거든요. 프라이드 컬러의 조약돌들도 있어요. 예뻐 죽겠다. 이거 왜 이래. 장미를 되게 좋아하네요. 어르신들이 좀 화려한 꽃 좋아하시잖아요. 분홍색 이런 거 되게 화려한 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신 끌고 가는 3명이라는 동영상의 썸네일 배경은 커다란 체리예요.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우와, 무서워. 그거 말고는 하얀 꽃잎 위에 하얀 폰토를 넣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거든요. 그 무료 배포되는 저작권 없는 사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픽사베이만 들어가도 수천만 장이 있는데. 걔 중에 왜 꽃과 예쁜 조약돌이냐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거 중에 하나가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 포상금 2천만 원 지급합니다. 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김웅 씨 본인이 지급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올렸어요. 손정민 사건 제보 포상금 5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판단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정적 제보라는 판단은 본인이에요. 결정적, 그러니까 옛날에 저거 같은 거군요. 안 주면 그만이야. 전유성으로 껴라. 그렇죠. 전유성이 안 웃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5월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한테 뭘 준다고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진짜 제보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댓글로 자기 이제 휴대폰 번호 달면서 댓글 제보하는 분들 쫙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방송하는 도중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얘기 듣고 이랬는데 그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악질적이었던 오보가 자신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생방송 도중에서 서로 죽어받으면서 난리를 쳤는데 당연히 경찰에서 그 다음날 그런 사람은 없고 그게 이거였군요. 그게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과하고 영상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게으르다는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건 내용을 알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저널리즘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이 썸네일을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걸 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클릭을 모았겠습니까. 그럼요.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5월 내내 5천만 원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줬으니까요. 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줬으면 동네방에 떠들겠죠. 5월 한 달 동안에 슈퍼챗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본인 할 수 있는 몫은 다 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조회스만 해도 보세요. 87만 회, 50만 회, 88만 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 달 동안에 원래 5월 출발하는 시점에는 5만 명대의 구독자였는데 이 한 달 만에 13만 8천 명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실제로 돈도 짭짤하게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컨텐츠를 보면 실제로 고 이슈로만 급 땡겼네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뭐 500이래요. 조회수가 갑자기 무슨 자기 점심 먹은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저씨 유튜브예요. 아저씨 유튜브. 아저씨의 사생활 브이로그 같은 거. 이런 걸 했어도 잘 안 됐죠. 사실 그러니까. 사생활 브이로그. 갑자기 이 한강 사건 이슈를 타고 급성장을 했었는데 5월 말로 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피해자이기도 한 A씨가 고소를 한 대상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악질적이라서 딱 찍어서 고소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되다 보니까 김웅 씨. 김웅 라이브가. 그래서 영상을 지웁니다. 아 지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썸네일 캡처는 이게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미리 해놨기는 다행이지 엊그제 들어갔으면 없었을 거예요. 영상 화면이. 아까 있었던 그 꽃그림들 다 없어졌었습니까 지금? 아 그 다음 고소를 당한 다음 썸네일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거기 달걀 두 개랑 그 냉면 있는 네. 냉면이죠 이거. 이거 뒤에 쫙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쫙 없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제목의 꽃그림 앞에 있던 것들 다 없어졌네요. 전 소십 개 영상이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연하장 같은 거 갑자기. 횡성 루지 체험장이라네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이게 이제 왜냐면 구속 대본 사람은 알잖아요. 무섭다. 구치소의 매무와. 피곤하다. 구치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재벌기업 회장도 한 7천억 8천억씩을 내놓게 되는. 그렇죠. 그런 데니까. 다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공포의 휩싸이니까 갑자기 먹방 채널이 됐습니다. 진짜 웃겨. 이게 저기 우리 아버지 카톡 옆에 지금까지 보낸 사진 모아놓는 메뉴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보이는 그냥 그런 사진. 아니면 꽃이 많으니까 엄마. 아버지도 저작권 신경 쓰시는구만. 그런 거고요. L씨 변호인 측에서 가장 악질적인 유튜브 3명 꼽았는데 그중에 김웅 기자가 있고 종이의 TV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종이의 TV.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봅니다.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다행이다. 빠질 뻔했네. 이게 되게 안도했어요. 개근. 방송을 만들 때 너무 모르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야. 맞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그 다음 시즌에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출연지 많이 바뀌었을 때 중요한 몇 사람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한강 사건 이전의 사이버레카지를 뭘로 하고 있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맞아요. 기존에 했었던 제목들이 이런 식입니다. 고민정은 군주 모시는 후궁의 화신이 아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요파씨 제목 아니에요? 고민정만 알아보겠어. 요파씨 그 제목 한번 닮은 방송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이 제목만 이런 게 아니라는 데에서 안심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제목은 이겁니다. 문다혜 후레디 황씨 여교사 임신여성. 이게 제목이에요. 저거 아니에요. 저기 옛날 베네치아 게임 있잖아요. 빨리 타자에서 없애야 되는 거. 그만큼 맥락이 없어요. 한강 타자연습.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단어들 아니에요? 찾고 싶어도 현대 과학의 발전상을 보면 아직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건 약간 뇌과학의 영역인 거죠. 보세요. 그 다음 제목은 이런 거예요. 청와대의 거짓말 김정은 권재 트럼프로 드러나. 김정은이 트럼프였어요? 무슨 말이야? 의외데. 머리를 그렇게 빨리 염색해?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늙었잖아요. 아니 그럼 청와대의 거짓말이 좋아요. 청와대의 거짓말이 뭐라는 거지? 김정은 권재가 청와대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사실 트럼프인데 거짓말이었던 건가? 이 사람 기자 출신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이런 거를 원래는 계속 해왔었던 건데 이런 헛소리하는 우파이투포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는 주목을 못 봤다가 한강 사건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하면서 이번에 아주 그냥 재미를 짭짤하게 보셨다. 하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구치소 2회 체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빅3 샀으면 아직 한 번 남았네요. 무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보실 채널은 종이의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에 역시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좀 전에 김웅 기자 라이브 제목들 보시면 정신머리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어에 서툰 분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 양반은 최소 한국어가 서툰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썸네일 전략 같은 거 제목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좀 젊은 감각을 내세웁니다. 일단 이 티몬 채를 쓰고요. 뭔 소리 채를 쓰고요. 너무 안타깝다. 티몬 진짜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썸네일과 제목 보세요. 아버지 X의 헌신이라는 거 보면 그 용의자 X의 헌신 영화 소설에서 따올 수 있을 정도의 센스는 있다.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그쪽을 어슴풀의 한 새벽 사진을 올려놓고 슬픈 공간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지 썸네일 만드는 감각은 좀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악의적인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좀 재능을 쓰지. 여튼 이 유튜버도 이 사건 관련해서 50만 조회수가 넘는 동영상을 6, 7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짭짤했죠. 이 종이의TV가 5월에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는 1일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한국 유튜브 중에서 최다 슈퍼챗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가세현이 부러워했겠네요. 네. 한 달에 700만 원까지도 받았던 적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내용은 물론 다 똑같은 헛소리입니다만 제가 보는 영상은 80만이 넘었어요. 84만인데 토끼 굴렵 컨테이너 CCTV 확보 네. 근데 이 영상은 그냥 본인이 차 타고 가면서 썰 푸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맛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연합뉴스 영문판 유튜브에 올린 사진 CCTV 영상을 좀 모아놓은 건데 그 영상의 길이가 러닝타임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3분 2초였는데 지금 3분 2초예요. 근데 원래 원본은 몇 분인 줄 아세요? 원래 영상에는 3분 9초입니다. 7초가 사라졌어요. 7초가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라진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상이 멀쩡히 있다가 무려 7초 7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80m는 갈 수 있는 멘탈 괜찮으세요? 저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질문이 딱 보이네요. 멘탈 안 괜찮은 거 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번을 추수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말에 완벽히 익숙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멘탈 안 괜찮은 분이신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 이게 왜 나오는지를 맥락을 추측을 해보자면 그 문제의 토끼굴 음모론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뒤에 몰래 빠져나갈 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7초면 된다. 7초면 된다. 우사인 볼트면 70m를 갈 수 있다. 70m를 가니까 그 정도면 사람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CCTV 영상을 연합뉴스에서 올렸다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린 배경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질문을 한다고 연합뉴스가 정식으로 답변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음모의 주인공이 연합뉴스일 가능성도 매우 낮은 데다가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음모 파는 거에 환장했는데 최근에 보통 그런 멀쩡한 언론사가 뭘 자를 때는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얼굴이 나오니까 자른다거나 심지어 항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워낙 이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음모 세력들이 그 기록을 지우고 싶었다면 영상을 그냥 내려버리지 그걸 다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까? 친절하게? 189초 중에 182초가 나갔는데 뭐가 얼마나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붙잡고 야! 내가 드디어 단서를 잡았다. 이걸로 내 음모론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바뀐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종이의 TV를 운영하는 친구가 반포 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일명 반진사 카페의 운영자입니다. 고소를 당할 정도면 보통이겠습니까? 7초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초의 비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날아간 7초가 뭐냐 또 여러분들 또 소름 돋는다. 날아간 7초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대박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치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대충대충 뭐 한강 걸으면서 뭐 억울어 끌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피셜이에요. 여러분들 걸러들으세요. 이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걸 봤는데 정확하게 돌로 찍힌 느낌이다. 근데 그 돌로 찍혀서 바늘 전문적인 그 바늘 바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거 그냥 바늘을 쓰면 되는데 바늘은 원래 전문적인 거죠.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클립 펴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옷빈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7초 뭐 이런 거를 뭔가 이야기할 것처럼 하더니 내용은 없네요 또. 빨간 아이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뭐 토끼구리라든지 아니 빨간 그 휴대폰이라든지 짤려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결국 다 돌고 도는데 누가 그걸 좀 더 맛깔스럽게 음모론으로 꾸며내느냐 경쟁뿐만 경쟁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막 어우 소름 돋았어.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면 되는 거죠. 딱이 났어. 이거 봐. 이거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그로 끌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그로 끌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그 빨간 아이폰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우연히 한강을 뒤지다가 튀어나온 누군가의 휴대폰이라는 게 드러난 지가 언젠데 제가 쟤네들 식으로 음모론을 풀자면 그 빨간 아이폰에 뭐 유심칩이 빠져있고 뭔가 손상된 흔적이 있고 한강에 누군가 던져서 없애려고 했다. 어? 이거 혹시 그 뭐야 접대받은 그 스폰서 검사들 휴대폰이 일시에 다 없어졌다면서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다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송작가 임모씨가 핵가닥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고다 했을 수 있겠죠.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소리. 만만하게 시기상으로 딱 맞는데 이거? 시기상으로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가져와서 심지어 저거는 오보라는 게 판명단자가 옛날인데 이 영상이 올라온 거는 5월 21일이에요. 아이폰이 문제가 됐었던 건 5월 초고 근데 여전히 그 장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숨기고 있거든요. 그 빨간 아이폰의 정체에 대해서 정부가 숨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5월 21일에 영상을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방송 준비하던 시점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라이브 동석자 A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확신한다. 괄호치고 반포 한강공호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A씨가 손정민 씨랑 같이 뭐 강물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 음모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목을 썼었는데 며칠 전에 방송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영상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네요. 라이브 동석자 A에 대한 의혹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김홍처럼 싹 다 지운 건 아니지만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얘는 왜 지우면 안 되냐면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반진사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쫄은 것처럼 보이면 그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김홍씨는 아는데 맛을 아직 안 봐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경태 의원의 명언 죽어봐야 저승맛을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1초라도 더 걸어 넣으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내린다는 거는 진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무섭거나 조회수가 수십만씩 찍히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한강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가기 전에 바짝 땡긴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그전에 무슨 영상을 올리고 있었느냐 제가 가져왔을 때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정선거 밑으로 내려놨니까 그거 한참 파고 있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러네요. 민경욱 민경욱 변호인단 부정선거 증거 확보 난리 났습니다. 마침내 인천재건표 굳이 따지자면 음모론 전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친구 지금 이 종이의TV가 아마 한강사건 관련해서는 덩치가 가장 큰 유튜버라고 이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의 조회수를 결코 기록할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뻔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경욱 서포트 전문 채널이었네요. 사실상 그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두 주인공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공통점이 이어집니다. 그 구우고 고소를 당했고요. 컨텐츠를 바꾸고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분기를 따져보자고요. 빨간 아이폰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경찰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관련 동영상을 더 안 올리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맞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방송이 도움이 되네요. 기왕 밀고 나간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장사에 도움이 돼요. 아니 이미 로스웰에 기념품점을 차렸는데 아니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봐야 그렇죠. 어디 있겠지 로스웰에 땅에 밑에 차린 김에 차린 김에 그러다가 구치소로 향할 수도 있는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반가운 이웃을 다시 만나보기로 하죠. 헬마우스 뉴스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